자 오늘도 어 다크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공격적인 모습 저희 밴디 사는 모습을 정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시다 오더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정말 알찬 전략 하나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정말 무릎을 탁치면서 인정 인정 핵 인정 하는 방송 보실 수 있는 부분이구요 어 이번에 마스크로 바뀌었다 이번에 가만있어봐라 일단 녹화 시작했다 아 마스크로 바뀌었어 저거 사야겠다 돈 모아서 그게 그 잠깐만 그 3,000원짜리 파는 총이 상점이 따로 있는거야 어 상점 따로있어 세이프티 전에 있어 어 난 살 수 있다 사야지 나 1,900원이니까 빨리 저기 우리 돈벌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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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난 샀어 와 나 보라템 걔만 사 야 여기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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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로그야 이미 시작했어 우리 스타일 아니잖아 이거 왜이래 일단 이거부터 한번 가볼려고 여기 우리 작전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거야 따라와 따라와 우리 원래 준비하작전이 있거든 그런건 당장 보여주는게 아니지 그래 그럼 형 오늘 좀 다른 컨셉으로 가 습격이 아니라 완전 그냥 습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진짜 이제 완전 사리자가 되는거지 맨헌트로 가? 어 맨헌트로 가는거지 오케이 맨헌트로 간다 오늘 오케이 일단 제가 펄스 한번 마모나 잘 따라와 우리 고거 일단 목사양하자 참 이렇게 크루들이 항상 전략을 준비해요 어 제가 방송을 3시에 켜면은 낮부터 미리 전략을 딱 준비해둡니다 예 얼마나 이 즐거운 노예들인가 어 어 어 어 야야야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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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아 풀파이어 야 와 이게 지금 여기에 너무 맵이 좋아 좁아 우와 장난 아니야 여기 지금 어 터진다 터져요 어우 터지기도 하네 나이스 화염방사기 타자 나머지 다 마무리하고 템 먹어 이스타일님 이스타일님 가 어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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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골 잡으렀어 해골 잡으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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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쟤는 해골이네 잠깐만 잠깐만 깽클 형 깽클 형 내 옆에야 팀같이 내가 일부러 뒤로 빠져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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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해골 풀렸냐 어? 그러네 너만 풀렸네 어 나 그래서 내가 풀려가지고 지금 제가 해골 된거거든 아 지금 형 형 지금 살짝 한번 누웠다 일어나니까 풀린거 아니야? 안 누웠었나? 안 누웠었나? 내가 펄스 한번 오케이 왜 풀려지 근데? 그러게 시간이 다 풀릴 때쯤 다 됐었어 우리 근데 형 형은 풀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아니지 내가 맞으면 되지 아니지 깽클이가 맞으면 상대방이 로그니까 아 그래그래 형이 비벼라 아이고 개좋아 비벼 비벼 앞잡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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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초 남았다 50초 남았고 우리 아직까지 로그니까 조심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여기 나가는게 현명할까? 나가지마자 저기있어 왼쪽에 오케이 뭐 뭐 정리하고 가자 야야야 아씨 몹이 눈에 들어와? 이 순간에 아무나 펄스 한번 써봐 알겠스 이제부터 초록색 먹지마 아예 그냥 그래그래그래 지금 뭐 인생이 급한데 야 저기 로그있다 저기도 로그있다 로그가 어떤거 말하는거야? 카오 카오 이거 빨간색 빨간색 야 저기있다 저기 80초 80초 어 우리 끝났다 우리 끝났다 가자 가자 어 그러네 아 그러네 페이스 좀 낮춰 아 빨간색 해골을 로그라 그래? 우리 다 풀렸고 끝났어 끝났어 어 쏘라고 해 쏘라고 해 아니야 그냥 그냥 한 명 안풀렸어 한 명 안풀렸어 우리 아 진짜? 나 나 나 괜찮아 2초 2초 풀렸어 풀렸어 가가가가 풀렸어 풀렸어 가자 야 저 위에 있네 쟤네들 그러네 반대편 위에 있네 야 이거 그거네 오면 죽이겠다는 거네 우리가 말한 때 적이잖아 어 그때 내가 말한게 아니야 그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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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죽었었어 가만있어봐 나 힐러만 해주고 나 힐러만 해주고 그거 그거 조심해 그 뭐 소위탄 이런거 폭발탄 저기 갈려면 결국 뭐야 줄이나 이런거 타야되네 그러면 저 새끼들 저거네 올라가면 죽이겠다는거 아니야 그치 어 맞아 야 저것도 작전 괜찮은데 저기서 버티는것도 저기 갈 방법이 저 줄밖에 없나 어 근데 한명 죽은거 같은데 저기서 저기서 야 뭐야 쟤네뭐지 쟤네뒤에서 싸우나봐 아아 폭발 던져있다 저기까지 진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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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경험치 들어오고 어 좋구요 다 죽였네 야 짠깨대 얘네들 얘네들 어 불러 헬기 불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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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불러 헬기 불러 아 저희 뒤에서 습격했네 쟤네 그러네 지금 방금 나온 애 있잖아 쟤네들이 뒤에서 습격하고 우리가 앞에서 쏜거야 앞뒤로 쏴먹히는데네 저기 저런데 말고 한쪽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데 있으면 좀 괜찮겠다 야 밑에 맞네 밑에 셋 저기 백화점에 하나 들어가고 아 쟤네들 쏘고싶다 지금 내가 벌써 한번 밑에 두명있다 가네 백화점 가네 뭔가 싸우고있나봐 백화점 안에서 몸잡고있어 못잡고있구나 싸우고있으면 바로 해골 뜨지 아싸 68 경험치 조심해라 잘못하면 저기 사람 쏜다 몸 옆에 붙어있더라고 어 씨 한것도 없는데 왜이렇게 쫄리냐 이러고있으니까 개쫄리네 어 빨간색 왜이렇게 맛있어 야 밑에 몹쌌다 우리 우리 건물에 오케이 오케이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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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스 한번 아 누가 잡았다 펄스 한번 펄스 내 아이고 나도 했네 사람 안 쏘게 조심 사람 왔어 사람 왔어 사람 왔어 조심해 조심해 사람 안 쏘게 조심 야 이거 우리가 부르는거 아니야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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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싸가지 없는 자식들 이건 폭탄 준비 폭탄 준비 폭탄 준비 이거 나 잘해야 할때네 지금? 어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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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폭탄 누가 쏠거야 지금 자 싸 갱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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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져 죽어라 으읏 icos이 우리가 준비한 작전이지 겨, 겨이득 야, 뭐야 나 왜 안달려 나 왜 안달리냐 아, 나 못달랐어 못따로돼 못따로돼 어 그 아이템 필요없어 우리 하이엔드만 간다 그래 그래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난 먹었지 마무리 힐 찾고 아 여기는 그냥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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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좀 찍어봐 목표 좀 찍어봐 셰프 좀 찍었어 여기 따라가세요 여기 따라가다가 적 보이면 바로 빠지면 돼 오케오케오케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무시하고 웨이 무조건 달려 무조건 달려 무시하고 웨이 따라가세요 여기 백화점 조심하시고 왼쪽에 오른쪽으로 와야돼 오른쪽으로 마모나 어디가 마모나 일로와 아냐 아냐 보고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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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모나 빨리 채 채우시고 어 내가 우리 어제 어제 했던데랑 좀 다른데 어우 개아파 이 안에 들어가 아 이쪽으로 와 아 잠겼어 잠겼어 아 형이 안보여 일로간데 형 맞네 그냥 그길 계속 따라가 그길 계속 따라가 길 따라가 계속 직진 직진 쭉 알겠어 알겠어 버그 때문에 우리가 안보이니까 개같은거 어디로 가라는건지 왼쪽으로 틀어 어 왼쪽으로 틀어 왼쪽으로 틀어 여기서 왼쪽 여기 워닝있는데 들어가 그 다음에 벽끝에서 왼쪽으로 틀어 아 여기 맞아 지금 여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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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쭉 가다가 계속 가 길 따라 계속 가 계속 가 길 따라 가다가 여기서 골목에서 오른쪽 민간냄피야 오케이 여기서 빨간색 벽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10초만 기다려 난 이미 들어왔지 아 아 아 하드코어다 와 아 아 안전하게 세이플 와 아이템도 먹고 야 다 다 했다 나도 아이템 다 담았어 아 이거네요 저희가 작전이 뭐냐면 헬기를 타고 떠나려는 애들이 이제 템을 갖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거기서 매달리는 매달려는 순간 저희가 소위탄을 쏘고 폭발탄을 쏘고 그 다음에 다 죽여버린 다음에 걔네들 거를 먹어서 걔네들 걸 우리가 달아주고 우리 걸로 갖고 온 다음에 우리가 도망가는 겁니다 정말 양아치가 아니라 심양아치 전략이에요 건물 앞에 4명 이게 뭐냐면 1석3조야 사람도 죽이면서 돈도 얻고 아이템도 얻으면서 이거 다 버티면 돈도 줘 어 돈 줘 형 2석4조 아니야 그 정도면 340원죠 지금 우리 3랭크지 진짜 좋은게 뭐냐면은 걔네들은 진짜 여기 들어온 의미가 없는거야 걔네들이 모아서 이거 먹었던 템을 우리가 다 가져간거 아니야 한마디로 모든걸 털었어 그치 그 애들은 경험치 돈 다 잃고 에이템 잃고 에이템 잃고 멘탈 잃고 이것이 바로 약탈의 세계 디비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해골이 뜨면은 이제 다 공공해져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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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친근합니다 안 죽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믿는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 바로 탈출할 수 있는 전략을 또 짜고 공공해정이 되기 전에 아 바로 이렇게 또 전략을 짠겁니다 3천원 야 4백원 너 필요해 4백원 어 바로 저기 여기여기여기 야 바로 10냥아치 가자 10냥아치 어 한탕 더 뛰자 한탕 더 뛰자 전 총 2개 다 어설터 샀어요 야 거의 우리 GTA 하는거 같다 진짜로 어 이 정도면 GTA 아닙니까 어 룬형 룬형 쪽에 붙었다 어어 저기네 저저저저저 비행기 저기 헬기 또 부른놈들이네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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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가지마 어 혼자 가지말고 해골 떠도 지니까 해골 떠도 지니까 그래 그래 일단 혼자 가지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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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팟은 건드리지마 야 여기 사람 지겨워 야 여기 세팟 세팟 악세 가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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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팟 오케이 어 여기 지금 3위팟이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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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먹어 털어먹어 어 여기 여기 뭐지 왜 여기서 뭐이지 잠깐만 지금 좀 이상한데 아냐 아냐 괜찮아 괜찮아 갱크라 이리와 어 이름이 덕 덕후인줄 알았네 마문아 마문아 어 마문아 여기 여기 이 게임이 버그만 안걸리면 돼 몬스터 야 왔다 왔다 이번에는 템 먹지 말고 조지기만 하자 조지기만 하자 뒤쪽 조심해 뒤쪽 어떻게 템을 안먹어서 같이 매달려야지 아니 아니 템 필요없어요 여기서 먹는거 안좋아 그래? 차라리 돈 먹는게 나아요 차라리 돈 먹는게 나아 있어 있는 펄스 한번 이거 아이템 먹다가 다른 애들 다 와서 우리 교전할 수 밖에 없어 어찌됐든 우리가 털어먹던 안 털어먹던 쟤네들은 템 잃는거 아냐 자 일로와 일로 이거 헬기 미친거 같은데? 아래쪽인거 같은데? 오케이 갑겠다 갑니다 근데 몬스터인가? 저 뒤쪽에 우리 테로에 대기하고 있어 어 그쪽을 안가도 돼 우리는 아니 저쪽이 테로인데? 아냐아냐 우리가 일로 내려가도 돼 야 얘네들 일부러 쏘네 야 얘네 중국인들이네 일부러 쏘는데 짱깨 자식들 괜히 이래서 중국인들 욕먹는겁니다 가만히 있는 듯 쏘죠 일부러 우리가 쏘게 해서 해골뜨기 하려고 싸가지 없는 새끼들 어 얘네들 지금 파티 두개 나눴다 한쪽은 뒤에서 우리 칠려고 그러고 한쪽은 이거 칠려고 하거든 설마 얘네들도 작전 똑같은거 아냐? 밑으로 와 밑으로 전부다 이쪽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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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와 밑으로 와 다 다 붙어 다 붙어 아 얘네들 둘은 둘은 얘네들 둘은 필요없어 어 둘은 둘은 버려 둘은 버려 둘은 필요없어 야 달아 야 착한 착해 아이씨 아쉽다 아이씨 아쉽다 뒤에서 지금 얘네들 일부러 대기하고 있거든 그래그래 중국인들은 원래 좀 약간 대륙스케일 나오잖아 설마 또 하는데 얘네들 또 열 명씩 온다고 어 몰라 몰라 우리 어제 진짜 와 두파티 그냥 끝장났었는데 아 세파티에요 거의 거의 세네파티 됐었어 호미야 너 호미 세네파티 한방에 안 괜찮아 괜찮아 쏘지마 야 이게 지금 내려갈때 계속 버그나네 아 그러네 어 안보여 누가 내려갔어? 나랑 마무리 내려왔는데 나 나 우리 아직 안 나왔어 있으면 나랑 야 우리 누가 내려가길래 따라갔어 미안해 야 지금 괜찮아 다시 올라왔어요 파티 두개 파티 두개가 우리 좀 간바 어 파티 두개가 우리 지금 간보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제 우리한테 당한 애 아니야? 아닌거 같아 얘네 짱깨 방금 당한 애들 방금 당한 애들 어제 당한 애들은 양키에요 어 어제 당한 애들 양키고 얘네들은 짱깨야 더 잘됐다 중국인들 저기 사과먹어 아가씨 이거 상대방한테 쏜거야 우리 저기 쏜고 내 냈다고 했어 반대편 건물 반대편 건물 반대편 건물 아 쟤네들이네 쟤 두명이네 야 저거 해골 반대편 건물 어디야 해골 어디야 어 해골이야 해골 갑자기 야 이거 근데 좀 이상하다 두대 맞았는데 왜 해골이 안떠 아니 반대편 건물 싸야돼 저거 해골이야 지금 저거 해골이야? 어 안보이는데 저거 안보여요 해골 안보여요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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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폭탄쌌다 얘네들 해골 되겠는데 어 이 자식들 이 스타일링은 잘못 써봐요 벌써 얘네들 야 야 야 잠깐만 이거 앞에 있는 도전하는 애들 얘네들 해골 되면 조져버리자 그러니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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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버리자 반대편 건물 반대편 건물에 해골 떴어 아 아니네 나 안떠는데 난 안떴어 전 떴어요 전 떴어요 아 그럼 네네네네네네들 올라간다 쟤네들 쟤네들 잡으러 간다 쟤네들 쟤네들 싸우러 간다 애매하다 쏘면 안되게 그러네 야 근데 뭔놈의 서버렉이 이렇게 버그가 심해졌냐 정지버그가 되게 심해졌어 오늘도 한번 점검할 핀인데 이거 끝 날은 끝인데 점검하려나? 아니지 얘네들 하루도 남았지 월요일날이니까 그런건가? 자 아직은 그래도 한 열 몇시간 남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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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 쟤네들 봤을께 한마리밖에 없는데 두마리 버려버려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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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작은걸 탐하지 말자 큰거 한탕하자 큰거 한방 오케이? 그래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 잡범 아니야 그래그래그래그래 우리는 양아치 아니야 심양아치 가야돼 알았지 우리는 거의 대범죄자야 알았어 그래그래그래그래 그 적절합니다 소탐 대신 작은걸 탐하려다가 큰걸 잃는다 어 오케이 어 어 그렇지 어 잠깐만 야 큰거 한번 일로 올라와봐 어차피 잃을거 큰거를 다 맞아 어 잠깐만 올라와봐 너무 적어 형 적긴 한데 밑에 한번 올라온다 이거 또 버그 아니야 이거 야 옆에 이거 두명 버그 아니야? 아닌가? 우린 최소 다섯명은 돼야지 이거 뭐야 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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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움직여 왜 이불 안움직이는거야 쟤네들 지금 우린 최소 다섯명이어야지 학살각이야 아 쏠까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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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냅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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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밑에 양쪽에 뒤쪽에 두 명 더 있고 벌써 한번 그냥 그냥 죽이는거 말고 얘네들이 매달려고 할 때 있잖아 꿈과 희망을 매달때 그때 싹 죽여버리란 말이야 밑에도 있고 지금 사람들 많아 쌍욕이 나오게끔 해야된다고 나머지는 죽이지마 사연 없이는 죽이게 하지마 알았지 밑에서 계속 깔짝깔짝 끓이는 애도 있고 우리 어제 영상 봤지 마문아 어 구도 알지 오케이 오케이 사연 없이 죽이지마 절대 무조건 뒤에 몹 야 몸났다 몸났어 몸나왔네 무조건 얘네들이 한이 생기게 죽여야돼 그래야지 이제 방송에서 유튜브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또 방송 안할때도 전략을 또 준비했구나 또 유튜브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또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신다고요 어저께 다섯이 반해졌습니다 유튜브 편집한다고 개 계속 지금 갈짝갈짝 개 너 원래 한두대 치면 행운을 안뜨나봐 두대 두대 한대만 치는거야 권총으로 계속 한대만 탁탁 치는거야 이새끼는 한대만 칠까 그러면 우리도 권총으로 한대 쳐야되나 일반 라이프로 한대 치면 어떻게 되나 일반 라이프 연사 빠르면 바로 로버트 개같은것들 한대 쳐버려야되겠다 발끝에만 맞죠 발끝에 빡치게 한번 해야겠다 막 쏘는거 봐 다 머리턱 머가리 날라갈려고 지금 저렇게 빨간색 됐을때 내가 쏘면 어떻게 되지? 바로 싸우나? 그렇겠지 우리 같은팔이니까 아니 아니 얘네들 얘네들 빨간색 있대 한발 쏘면 서로서로 빨간색 되나? 어제 그래서 쏘다가 죽었잖아 해골 떠가지고 이거 누가 한방에 해골이 되는지 아니면 여러발 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거지 난 그때 라이플로 여러발쌌거든 저도 둘이 그럼 실험해볼순 있어 한명이 파티 나가고 만나보는거야 몰라 뭔얘기하는거야 지금 얘가 빨간색이잖아 어 그래서 우리가 권총을 쏘면 우리도 빨간색 되는지 아니면 바로 해골 되는지 바로 해골 되겠지 아니지 아니지 우리가 빨간색이 아닌데 바로 해골 될까? 글쎄 쏴봐 그냥 쏴봐 실험해봐 쐈어? 아니요 안쐈어요 아니 없어졌다 내가 한번 마루타가 아니아니 아직 없어졌어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빨간색이야 아 하지마 하지마 그러면 아 아 이게 그건가본데 어 우리가 쏘잖아 어 우리가 맞던지 쏘던지 맞은쪽 쏜쪽 다 빨간색돼 아 아 그러면 그냥 그거네 둘다 지금 그 경계 텐세 내는거네 어 맞아맞아 그럼 먼저 쏘는 새끼가 저거네 지는거죠 어어 그치 이래서 저거 그 먼저 때리면 안된다 그랬어 어렸을때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널 배운거야 뭘 배운거야 섬빵필승 몰라? 섬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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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 뭐라그러냐 섬빵 섬빵 합입이야 알았어 섬빵 치는순간 합의해줘야되는거여 드립팅가 안나면 그냥 접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머리가 늙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이구요 야 앞으로 방송에서 어제가 최고였다 이런 얘기 하지마 내가 없었으면 다 짜져 여기도 올라가는데 올라가 마라 그냥 여기 버려 여기 버리고 아냐 여기가 여기밖에 없어 그래? 여기에 바로 도망가기 좋은 곳이라서 그런거야? 어 테로가 여기가 확실하거든 아 그러면은 그러면 뭐 두명이라도 먹어? 그러면 얘네들 여기 안오겠지 뭐 아니면 마무리가 지금 총이 없어가지고 맨헌트를 할 수가 없네 왜 또 나 괜찮아